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세 요건을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관세의 관전 기초 개념이구요 예 그리고 뭐 용어의 정리 이런걸 하셨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관세법은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대략적인 개념을 잡아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관세법의 전체 구조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구조도를 알고 계시면 아 관세법이 어떻고 세법이 어떻고 라는 개념을 이제 잘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2페이지 과세 물건 파트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우선 전체적인 개요도 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는 해드렸어요 예 관세법이라는게 관세법이라는게 크게 어떻게 어떻게 나눠진다 세법 과세를 위한 법 이게 바로 세법의 기본 개념이죠 예 그리고 통관을 위한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과세를 위한 법 요 파트는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우선 과세를 위한 어떤 세법이라는 그 과세를 위한 그 세법적 개념은 모든 여러분 세법이 기본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예 올바르게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세법의 과세 기본 구조 우리가 한 개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 모든 세법의 어떤 기본 구조를 다 알게 되시는 거죠 자 우선 과세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 몇 가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이게 필요합니다 과세 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합니다 자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과세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과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네 가지가 진짜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것은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 요소를 가리켜서 4대 요건 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과세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요건 예 그건 뭐냐면요 바로 요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과세 물건 예 과세 물건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법상 용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어 실제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용어는 과세 대상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이미 앞에서 공부하셨죠 바로 수입 물품 관세의 과세 대상은 물건이고 네 그리고 물건 중에서도 무슨 물건 수입 물건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과세 물건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지 뭐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지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고 다음 두 번째는 어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누가 내느냐 바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과세 물건하고 바로 연관되겠죠 과세 물건이 수입 물품이니까 그럼 수입 물품에 세금을 거두면은 누가 세금을 해야 될까 당연히 그 물건의 주인이 세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의 주인 그래서 화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또 있어야 될 요건은 뭐냐면 이 어떻게 보면 이 과세 물건하고 연관되는 개념인데 바로 과세 표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 과세 표준은 이제 이거하고 연관되는 개념인데 과세 물건과 연관되는 개념인데 분명히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입 물품에 도대체 뭐를 보고 걷냐 라는 거죠 즉 수입 물품의 어떤 모양 어떤 부피 수입 물품의 색깔 뭐 이런 개념을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미 앞에서 개념 잡으셨죠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걷는다 그래서 가격은 가격으로 세금을 걷는 거를 종갓세라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떤 양으로 걷는 거를 종양세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여기 또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근데 당연히 가격도는 수량이라는 개념에서 뭐가 가장 일반적인 표준이 될 수 밖에 없을까요 자 우리는 자본주의 어떤 세계에서 하고 있죠 그럼 자본주의에서 가장 어떤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게 나눈 척도는 뭐다 당연히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그럼 세금을 매기려면 그거에 따른 비율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세율인 거예요 그래서 세율인데 관세 쪽이니까 관세율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4대 요건입니다 이거 말고도 솔직히 더 세금을 걷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더 있긴 한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요게 봐야 그대로 그 네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정립이 되는 것이 과세의 첫걸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체크하셨고요 다음 이 다음에 이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자 그러면 요런 거를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이렇게 딱딱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거를 어 확정시켜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이런 게 거는 어떻게 보면 관념 개념이거든요 그럼 개념을 정확하게 확정시켜 놔야지 그게 어떤 근거가 돼서 세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확정시키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신고납부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부가고지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의 차이냐면은 우선 부가고지는 부가고지부터 설명드리면 부가고지는 그냥 국가가 너 세금 얼마 내 라고 그냥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고지서를 그냥 맞바로 보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확정하고 국가가 그냥 세금 고지서를 보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고지가 세금을 확정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너무 사회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하는 사람보다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회가 됐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옛날처럼 지금도 모든 세금을 부가고지로 한다면 지금도 솔직히 뭐 공무원이 엄청 많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여러분 생각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예 스스로 세금을 확정시키는 방법이 신고납부 체계로 그래서 바뀐 겁니다 예 신고납부 체계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세금을 확정시키는 방식이에요 예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세금을 확정시키려면 세법의 어떤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탄생한 거냐면요 전문 자격사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8대 자격사라고 불리는 여러분 자격사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세금에 관련된 자격사인 거죠 그래서 왜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잘 몰라 잘 모르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은 예 바로 그런 자격사들이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격사들이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된 어떤 근거가 뭐냐면 예전에 부가고지가 전부 다 뭐로 바뀌었다 신고납부로 바뀐 거예요 그 활성화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스스로 하긴 하는데 누구의 도움은 받아도 돼? 어떤 전문 자격사의 도움은 받아도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바로 관세 쪽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관세사인 거죠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신고납부 체계로 지금 돌아서 있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웃기긴 해요 왜냐하면 지가 낼 세금은 본인 스스로 확정짓는 게 좀 웃기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모든 세금의 확정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이제 확정은 했어요 부가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걸로 세금을 걷는 건 아니죠 실제로 세금을 걷어야 돼요 예 그걸 뭐라고 부른다 관세의 징수라고 합니다 징수 예 그래서 징수라는 것은 실제로 돈을 빼앗는 개념인 거예요 예 근데 자 이게 크게 이것도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임의 징수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강제 징수라는 게 있는데 임의 징수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 확정을 시키면 이 확정시킨과 동시에 납부기한이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언제까지 세금을 내? 근데 그 언제까지 세금을 내? 이게 바로 근데 그 안에 스스로 냈어 본인이 예 그걸 임의 징수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각각의 납부기한이라는 게 확정시키는 순간 존재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방법 이 방법 상관없이 스스로 내면 임의 징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끔 임의 징수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놨다? 바로 강제로 걷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거 개념 잡으셨죠 앞에서 그 얘기 해드렸어요 제가 어떤 물건이 보세구역에 도착했는데 이 물품에 대해서 아무도 수입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그 이유는 뭐죠? 이 물품을 수입한 사람이 망해버렸다고 그랬죠 그럼 이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물품을 일정 기간 동안 가만히 놔뒀다가 그 기간이 넘어서면 국가가 이 물품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건을 팔아서 그런 어떤 낙찰제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세금 이런 걸 다 제하고 말 그대로 돈이 나오면 이 물건의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럼 바로 그런 과정이 뭘까요? 바로 그런 게 강제징수 절차인 거예요 결국 이게 앞에서 홍보한 매각이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였구나 이런 걸 연결시키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결국 세금은 내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거 내게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납세음론 소멸되는 거죠 이게 모든 세법의 기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세법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형태는 똑같은 거죠 안에 내용만 바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파트에서 과세 요건이라는 파트를 공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공부하시는 거다? 이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공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관 파트가 있는데 통관은 말 그대로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절차 말 그대로 어떤 절차?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는 절차 그래서 LA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와 그러면 어디? 부산역으로 일반적으로 물건이 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 소비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건이 이쪽으로 와서 또 통관을 해서 이까지 받는 절차 이거를 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물건의 흐름 따라 법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파트 가서 제가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우선은 뭐부터? 과세의 흐름부터 알아두시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로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